SSL 프리미어 시즌1 오늘 3주차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일주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따냈고요 이번에 준비된 경기는 한희석 그리고 박영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기권으로 부선패에 처리가 됐던 한희석 선수가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기록상으로는 0승 4패를 기록 중인 것으로 최하입니다 네, 오늘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 한희석 프리미어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2주차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슬슬 말씀드린대로 계속 이런 식의 0대1 패배는 정말 좋지 않거든요 네, 이게 누적되는 거잖아요 매주 한주 한주 기록을 쓰여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확실히 한희석 선수는 각성의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박영호 선수도 지난주의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네, 먼저 한희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0승 4패 별로 좋지 않죠? 네, 고고유산 주창기에 유대현 캐스터가 밀었었던 삼대장 그 삼대장이 살짝 주춤거리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경기력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 SSL 프리미어에 적응만 한다면 충분히 한희석이 중상위권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또 최근 새 둥지를 터습니다 네, 오늘이죠 마이 인센티 팀의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선수들이 그러면 심적인 안정도 되고 마음도 든든하고 연습 환경도 좀 더 나아지고 그 기세를 그대로 담아 오늘 승리로 이어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화희, 쪼구, 걱정 이런 거 오늘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희석 이제부터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조지원 선수기 2대0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최근 이신영 선수 지난주에 0대2 패배를 했어요 네, 자신감이 많이 꺾였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그렇고 많이 본인 스스로도 속상했을 만한 그런 경기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박영호이기 때문에 뭔가 이신영을 상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팬들의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는 정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선보여서 분명 일주일 동안 테란점만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네, 그때 빌드가 오히려 상대를 너무 속이려다가 자신이 어느 길로 나아갈지 좀 놓쳐버리고 마는 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별을 만든 거죠 좀 그런 느낌으로 너무 꼬으려다가 좀 엄청 흥기를 간 좀 그런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순하게 자신을 믿고 기본기 승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두 선수 모두 다 중하위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경기는 오비셜 리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박영호 선수의 최근 0대2 패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한이석 대 박영호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한이석 온라인 한이석 온라인 한이석 온라인 한이석 온라인 한이석 선수입니다 자, 0대2 0대2 패배 최근에 기껀패도 있었고요 자, 이제부터 뭔가 달려줘야 되는 한이석 선수입니다 굉장히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맞서는 박영호 선수의 일정은 7시 적입니다 박영호 선수의 일정은 7시 적입니다 박영호, 물론 최근 0대2 패배가 있었지만 이시정 선수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0대2 패배가 또 나섰거든요 그래서 박영호 선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신 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우렁차게 또 화이팅 응원 메세지를 보내셨어요 박영호 선수가 물론 방음 때문에 들리진 않겠지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그 기운을 이렇게 느낀다 거나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렇죠요 저희도 오늘 많은 것들을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간만에 또 프리뷰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도 했고 거기다가 많은 선물들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고 배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한이석 선수의 빌드가 선가스가 아니네요 보통 이제 사신더블 할 거면 웬만하면 선가스 이후에 병영을 짓기 마련인데 병영을 일찍 뛰었다는 건 그만큼 해병을 꾸준히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대군주를 커트할 수도 있겠고 빠른 사령부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아직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만 보통은 선가스를 안 하면 병영 완성된 타이밍에 가스가 아슬아슬하게 50이 모여서 반응록 또는 사신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군수공장이 올라가는 타임이 약간 늦어지면서 정차를 차단하면서 트리플을 갈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해병을 먼저 찍었고요 게다가 저그들이 방심할 때 대군주를 그냥 병영 쪽에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당연히 대란은 사신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한번 투 해병이 대기타고 있다가 스쿨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전술도 있긴 하겠고요 해병을 모아주고 있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는 한이석 선수의 준비가 좋아 보입니다 어떤 양상이 많이 나오냐면 선산라못을 워낙 좋아하는 박영호 선수를 상대로는 사신을 찍어도 못 보낼 때가 많아요 이저글링 돌리기에 앞마당 취소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사신이 앞마당에 그냥 페트롤 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바에 사신을 왜 뽑아? 해병 뽑으면 애매해요 해병을 때리니까 살짝 대군주가 70 50 40 40 40 40 20 잡히네요 이건 근데 계산된 거라서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였고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뜩이나 부유하지 않은 저그의 시작인데 대군주까지 끊겨버리면요 이후에 화염차 그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본지 쪽으로 그런 플레이에도 조금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위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박영호 선수의 출발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화염차 위협이 더 심해진 게 대군주가 잡히면서 인구수가 막혀서 앞마당 부하장에서 여왕을 못 찍었습니다 찍으면 인구수가 막혀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생산이 안되니까 이제 생산 시작한 지 얼마 안됐죠 평소보다 여왕이 한기 적은 상태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고요 세 번째 사령부에 올라가고 있는 한의석 선수예요 사화염차 타이밍에 아예 대놓고 지나가도 괜찮기는 하고요 박영호 선수도 의식을 하긴 할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테란들이 많이 쓰는 콤보 중의 하나라서 자 건설 로봇 한기도 안 잡혔습니다 오 근데 아예 화염차를 두기만 찍었습니다 이거는 추가병영 타이밍을 앞당기는 플레이인데 그렇죠 와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의석 선수 플레이를 해주네요 네 빠른 타이밍에 자극체에 올라가고 있는 한의석이고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네 완성되는 세 번째 사령부가 광물지역에 내려앉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병영 인프라가 빨리 늘어나서 네 그래서 그냥 궤도사령부 변신시키고 완성될 때 지게 하나만 툭 던지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완성되자마자 네 그냥 저그한테 너 긴장하고 있어라 라는 뜻에서 저글링을 찍게끔 만들었고요 화염차는 그냥 정찰용 그거 말씀해주신 지게로봇을 트리플 쪽이 진짜 빨리 일찌감치 떨구게 된다면 그만큼 테란의 본진구 앞마당은 늦게 마르고 자연스레 후반으로 갔을 때 테란이 유리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 얼마나 박영호가 유축되지 않고 자기의 플레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겠네요 네 링 더 찍었습니다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기랑가피를 한 것도 아니고 테란이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호자 촉수도 짓고 있고 저그가 테란의 본진을 못 봤죠 아예 그렇죠 못 봤죠 여러 차례 저글링 난입 시도를 했는데 계속 입구에서 막혀가지고 이러면은 머릿속에 기각병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화염차가 분명히 보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화염차를 아끼더라 다행이에요 드디어 보네요 네 이쪽에 있는 보호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뽑아놓은 병력이나 지어놨던 건물 이런 것들이 아까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박영호 선수의 상황이고요 사령부가 빠른 타이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볼래 쭉 한 번씩 조원하게 찍어내고 있는 박영호 선수고요 테란이 보통 트리플 사령부 가져가면 공항연구소를 먼저 짓고 추가병형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병영을 먼저 늘렸기 때문에 자극제 2우루선 타이밍이 너무 셉니다 그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 날을 봐야 돼요 네 자 자극제 완성됐고요 이대로 서로 배만 열심히 불린다 일꾼 뽑고 뭐 인프라 들리고 이러면 테란이 뿜어져 나오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사령부가 너무 빨리 내려앉았어요 네 자 우루선 2기 나오고 슬슬 탑승 대기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한의서 아주 소수의 저글링이라도 돌려서 트리플 지역에 지게 하나만 이렇게 막 노리는 이런 플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배만 불리고 있으면 분명히 저 뭐 한 4밖에 차이 안나는 저 인구수는 이따가 테란이 한 10, 15 이렇게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 흡사 이런식의 최적화는 뭐 과거의 최지성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최지게 최지게 네 뭐 이용호 선수가 한창 병력 잘 찍어냈을 때 이런 식으로 병력을 화염차 소수 찍고 병영을 빨리 늘리는 이런 패턴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네 지금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 슬쩍 점막 위에 올라왔고요 아 이거 확장 취소 당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요 네 깨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점막 제거하고 있는 한의서 자 뒤에 맹덕충이 있습니다 1.4 보조 자 아직은 원심고리가 안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점막 하지만 점막 위 자 살려나가나요 어 ocur 잘 막았으네요 네 판이 소도 약간의 실수가 나왔고요 의료선이 잡힐뻔했습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예약을 해놓으면 알아서 의료선이 해병 쪽을 배회했을 때 해병이 자동으로 탑승을 하는데 네 거리가 좀 멀었어요 뭔가 이 예약 시스템을 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수비할 때 박영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여왕은 진짜 자동반사에 가깝도록 의료선을 점사를 합니다 네 그 플레이가 방금 또 깔끔하게 잘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의료선 두기가 승강을 펼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처음에 불리하게 시작한 것 치고는 정말 박용호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워낙 이 선수도 손이 빠른 선수이다 보니까 점막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점막을 또 한의석이 잘 지어내고 있습니다 제 타이밍에 여왕을 못 찍고 출발한 적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점막 정향은 엄청 많아요 일벌레 찍는 타이밍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지금 순식간에 일벌레를 17길을 동시에 눌렀어요 이건 잘 봤네요 그만큼 테란이 아직 내려올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한 번의 위기를 넘겼으니까 지금은 배를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한 번 박용호 선수가 의료선에 단 모든 병력을 잡아냈고요 상대방이 트리플적 수비에 신경쓰고 있는 동안 맹독총이 급습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화면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일벌레를 84개 찍은 거는 좀 과하게 찍긴 했네요 보통 70기 중반대까지만 가도 잘 찍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일벌레가 유지만 된다면 이후에 저그의 저글링은 엄청나게 쏘아질 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선 테란도 집요하게 흔들어주면서 뮤탈리스크가 테란 쪽에 못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득점이 없어요 테란도 업은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살짝 앞서 나가고 있는 박용호 선수고요 거기다가 지뢰를 빨리 찍어내는 테란의 체제도 아니고 팔병형은 일찌감치 늘려서 바이오닉으로 찍어 누르는 체제라서 시간을 많이 준다면 테란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닉 병력으로 끊임없이 밀어치는 플레이란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팔가스가 펑펑 돌아가면 안 돼요 광물이 육가스 정도 상태에서 광물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병으로 싸움이 되는데 지금 펑펑 돌아가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박용호 다 따라왔어요 이거 그냥 컨트롤로 한인석 선수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극제가 아까 빨리 완성된 것 치고는 방패가 좀 늦긴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실수로 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테란이 공방 2업 대 한방의 힘은 요요하긴 한데 저구의 업도 얼추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방패업은 끝났는데 업그레이드가 앞서 가는 것은 아닌 한인석 선수고요 슬쩍 한번 나와보는데요 지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점막을 또 엄청나게 잘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피지컬 이 산계로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뢰 준비되어 있는 맹독충의 수 또한 엄청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산계로 피해 볼 만한 수거든요 여기서 한 번의 컨트롤 한 번의 교전 이게 승패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공격적인 일체 잘 내려왔고요 일단 지뢰 한기 두기 매설이 되고 있습니다 점막 지워주면서 자신의 공방 위협을 기다려주겠죠 근데 병력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꾸준히 방영호 선수가 너무 좋네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컨트롤에도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유타를 시간날 때마다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뢰 매설하기 전에 뭐 치고 빨릴 수도 있겠고 자 맹독충 오오 네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이석 지금 쭉쭉 치고 내려가고 있고요 네 자 앞뒤로 앞뒤 사우는 지뢰 자 지뢰 자 추가병력 온 한이석인데요 맹독충 많이 없어요 맹독충 잘 빠졌습니다 한이석 정말 잘 싸웠습니다 네 오른쪽 언덕 아래로 도망치면서 후속을 합류하면서 네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한이석 자 그리고 앞에서 불곱을 맞아주고 있고요 자 불곱이 맹독충 빼주고요 맹독충 많이 없어요 와 맹독충 다 지웠어요 네 저글링이 많이 없어요 자 뒤에 뒤에 맹독충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굴러가죠 테란도 지뢰는 많이 없고요 아직 핵심 유닛인 뮤탈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적어도 할만합니다 자 점막을 밟아는 뒤에 추가병력 한이석 자 점막을 밟아는 뒤에 추가병력 한이석 자 점막을 한이석 맹독충 모았고요 자 추가맹독충이 변태가 되고 있느냐 아홉기 자 이렇게 서로 참여명력이 나왔을 때 뮤탈 많아요 뮤탈 많아요 자 지뢰 와 와 냉독충이 뮤탈 반이가 진짜 잘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불검과 지뢰를 꾸준히 잘 줄여줬기 때문에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전투 한이석 뒤에 병력 더 왔죠 박명호 선도 전투가 발군이긴 하네요 네 자 지뢰 지뢰 아 여기까지 네 저그가 이득 많이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한타가 딱 벌어지고 나서 테란의 의료선이 얼마나 남느냐 저그의 뮤탈 리스크가 얼마나 남느냐 가스가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데 뮤탈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하장을 체에 두들겨준 것도 아니고요 아 이제 지뢰가 발동이 안돼요 그렇습니다 또 이래가 뮤탈이 안 줄어요 그게 냉독충 맹독충 또 나왔죠 뒤로가죠 한이석 이제 그냥 싸워먹을 수 있죠 박영호 자 냉독충 뮤탈 리스크 의료선 다 떨어져요 자 의료선 와 죽죠 와 예로부터 박영호 선수의 전투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번 경기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글링만 던져지면서 제일 중요한 가스 유닛이 안 죽어요 초반에는 약간 출발이 전투 출발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조금 불리했던 저그가 그것을 뭐 잠봉맹독충이라거나 맹독드랍이라거나 어떤 아주 크나큰 이벤트 사건 이걸로 역전한게 아니라 운영으로 슬금슬금 따라와서 경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게 박영호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병력 하나하나로 정말 세심하게 컨트롤해서 박영호가 결국 망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거죠 네 확실히 테란 입장에선 추가 멀티가 행성 요새가 아닌 본진 사령부를 띄워놓은 거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공방 3억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저그의 뮤탈리스크가 자신의 본진 쪽에 난입을 할 거예요 네 자 한의석 3-3 타이밍 슬슬 오고 있고요 네 일단 3-3-5까지 기다리되 병력을 쭉 빼서 본진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점막을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박영호도 그거 알죠 자 뮤탈 돌리는 박영호 병력 다 나왔는데 뒤로 뒤로 한번 뮤탈리스크가 들어갑니다 아 이쪽에 지뢰가 있을 리 만모하고요 네 토르를 애초에 가지 않은 체제라서 뮤탈에 휘둘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 끌어모았겠죠 지뢰도 그렇죠 네 와 한번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휘저기 시작하면 이 맵이 지상보다 공중이 훨씬 가까운 중선이 많아요 네 자 앞뒤로만 잡아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기동력이 훨씬 좋습니다 저저저 오른쪽에 있는 해병들 네 돌아올려면 하루종일이거든요 그렇죠 뮤탈은 날아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요 세라의 명력이 허우적 될 수 밖에 없고 오 냉동축까지 들어가면서 건설 너먼 더바리 19킬 19킬 와 뮤탈리스크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진짜 뮤닝링이 이렇게 날뛰는 경우도 쉽지가 않은데 와 그만큼 자원관리를 잘해줬습니다 전투도 물론 잘했고요 야 어느새 맹도충이 거기까지 들어갔나요 와 정말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 이후에 박영호 선수가 정말 많이 열받은 것 같아요 오 네 경기력에서 정말 박영호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뢰가 없어요 지뢰가 자 맹도충 굴러가죠 자 자 불고 치워내고 네 enfim 풀use 흰 우선 점사 너무 잘했고 하나하나 다 잡아내고 있고 뮤탈린 그대로 살아있죠 해병 하나하나 다 잡혔습니다 GG SS 쓸 쓸어버렸습니다 그냥 진짜 박영웅 선수가 초반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시작한 경기 초반 선가스 이후에 산남목 부하장 대구 쪽 끊겼고 상대방이 이제 몰랐던 그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상대방의 오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페란이 제일 강하다던 공방 이업 타이밍 그 200에 가까운 러쉬를 자신의 컨트롤 뮤탈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큰 실수는 분명히 한의석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스물스물 지난주 중계 때도 말씀드렸던 왜 졌는지 본인이 모르는 왜 졌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기 양상이고요 박영웅 선수의 체력이 엄청나네요 넘어지지만 않은데 엄청나게 큰 사고만 없으면 길게 달리면 마라톤에서는 내가 이긴다라는 그 자신감 지구력 싸움 엄청난 체력을 보여줍니다 전투 전술 지구력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박영웅 선수입니다 1대0 첫 번째 경기를 시원하게 따내는 박영웅 선수고요 본인의 운영 그리고 물량 전술 모든 장점들이 다 한 경기에 나왔습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박영웅 한의석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의석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좀 더 살려서 의료선 타이밍에 피해 더 주고 더 날카롭게 찔러야 됩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한의석 대 박영웅 두 번째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한의석 자 박영웅 한의석 하나 둘 셋 박영웅 한의석 하나 둘 셋 박영웅 한의석 하나 둘 셋 박영웅 한의석 박영웅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5시 한의석 선수의 지역입니다 자 바짝바짝 마를 것 같습니다 이미 첫 번째 경기 내주면서 아직까지 SSL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는 한의석이고요 이에 맞서는 11시에 박영웅 선수입니다 본인의 경기 가장 본인의 옷에 본인의 몸에 잘 맞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의석 선수가 전진병형의 냄새가 삼병형의 냄새가 오 많이 나가는데요 온라인 해병의 냄새가 하하하하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신도 아니고 이야 검사 로버 세기를 빼네요 완전 그냥 벙커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완전 보내버리겠다 네 근데 상대는 박영웅 어떤 맵에서도 선살란 못을 선호하는 박영웅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한 염두는 충분히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저그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테란의 공습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선살란 모습에도 못망는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박영웅 선수가 여기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애벌레 관리를 해주겠죠 네 한의석 아예 까서 냄새 맡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병형 3개가 고스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마당 네 모르면은 이걸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러시를 뭐 들이닥치게 되면은 오히려 선살란 못한 게 선 부하장은 것보다 맞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더 가난하고 앞마당 점막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앞마당에서 일하던 일꾼이 막 감싸서 컨트롤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모르면 더 못 막는 체제긴 해요 네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네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보면 앞마당을 만약 포기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네 가스를 일찍 먹고 있으니까 바로 파다가 취소하고 바퀴 속을 이후에 계멸축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식의 패턴이 가장 안전하긴 하거든요 네 앞마당을 내어줄 거라면 네 자 아직은 알 길이 없고요 박영웅 바로 눌렀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대군주도 가다가 멈췄어요 왜냐 전경경에서 잡혔거든요 네 내려가던 대군주 서있어요 앞마당 안 봅니다 아 아 엇갈리는데요 이것마저 엇갈리는데요 네 이제 막 애벌레 펌핑 들어갔고요 네 아 바로 본진으로 뛰네요 그래서 본진 언덕 위에 벙커부터 네 앞마당을 떼봤자 어쨌든 저그가 괴멸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벌레를 두기 찍고 저글링이라 나오는 저글링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자 대군주 위험하죠 대군주 막혀요 잡히고 막혔습니다 아 이제는 바퀴로 넘어가기도 체제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자 일벌레 달려들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좁은 교차로에서 이거 덮쳐야되요 네 자 둘로쳐야죠 앞뒤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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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쪽 해병 잡히나요 자 일벌레 오우 근데 일단 막기는 막았는데 네 삼병형이라서 앞마당이 장악당하고 부하장이 깨져버리게 되면 네 일벌레가 상해서 바퀴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뒤에는 벙커가 안성되면서 앞마당 부하장을 때리고 있고요 선택 잘해야됩니다 바퀴로 뚫는 것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벙커가 수리하고 뒤에서 다수의 병이 버티면 힘들지 몰라서 이건 차라리 맹독충 대여섯기 모아서 뚫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보그코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벙커를 2벙 3벙 4벙까지 갈 수도 있죠 네 상대방이 맹독충으로 다 못 뚫게끔 어쨌든 제일 무서운건 벙커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본진쪽을 뚫어버리는건데 그건 쉽지않고요 네 어 그나마 추가벙커 건설 안됐어요? 자 그런데 여왕이 잡혀나갑니다 여왕이 좀 매칩역할을 해줘야 저글링이 벙커를 둘러쌀수가 있는데 벙커의 위치도 예술인게 아래쪽 벽을 끼고 있어서 저글링이 다 둘러칠수가 없어요 자 저글링 함께 벙커쪽으로 달려드는데요 뒤를 위치가 안좋아요 저글링 그렇습니다 네 자 해병 더 왔구요 일단 뚫어내야되는데 야 벙크 깨는것도 버겁구요 자 해병 한개 한개씩 더 옵니다 자 추가 저글링이 나왔을때 이 해병을 둘러싸먹는거 부하장을 살리면서 그것말고 없습니다 네 수혈 한번 들어갔는데 아직은 옆부족이구요 네 부하장 부하장 으악 날아가네요 네 이러면 병력을 쥐어 짜냈음에도 바퀴를 못가고 맹도충으로 간것도 아니라서 네 여기는 해병을 다 잡으면 물론 좋겠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네 애초에 이 병영이 점령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오밀조밀 지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달려들었을때 자연스럽게 역장을 등에 진것처럼 그렇죠 병영을 끼고 싸울 수가 있다는게 이게 너무 아파요 자 해병을 빼내고 건물 밖으로 빼내고 싸워야되는데 아 하니스 선수가 병영을 뒤에 딱 등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저글링 밖에 찍을게 없죠 가스를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테란의 해병은 언제 들이 다칠지 몰라서 네 저글링을 테란쪽으로 달리면 또 테란의 병력은 자신의 본질쪽으로 올라오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일부 저글링 빼서 아래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박영호 선수고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해요 해병 못 막습니다 음 자 척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벌레 네 나가있는 저글링들이 멀어요 자 부하장 딱 끼고 진영 잡고 있는 한의석이고요 네 이미 뭐 본진 자원 실시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세트는 테란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겠죠 자 정은이 왔는데 해병 숫자가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아 정은이 다 잡히고 지지 지지 한 경기 갚아집니다 한의석 삼병영 전진 삼병영이 시작이 반이다 드디어 한의석이 이 업적을 남겨주네요 네 좀 힘든 상태에서 출발해야 했던 한의석 선수지만 그래도 다섯 세트 패배 이후에 첫 세트 처음으로 이제 승리 세트에 첫 단추를 깨면서 이번 경기 이기면 1승 2패로 출발하면 그렇게 좌절스러운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 희망을 살려줄 수 있는 한의석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의석 네 어차피 박영호 선수도 이렇게 득실 관리가 잘 된게 아니에요 지난 경기 2대0으로 패배했고 그렇죠 네 물론 1주차에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지면은 1승 2패 매치 승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영호 선수도 지금 많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제일 안 좋은게 0대0 패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0대0 패배는 면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승리를 내다볼 수 있는 한의석 선수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의 향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두 번째 경기 3세트 한의석 대 박영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여명에서 치러지구요 네 아무래도 장기전이 많이 나오고 어 여기저기 저글링 돌려치기 빈집 이런게 많이 나오는 전장이기 때문에 박영호 선수는 전장 자체는 좋아할거에요 그런데 2세트에 겪였던 경기 향상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른다는거는 숨겨질 만한 건물이 많은 이메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준비 됐습니다 한의석 대 박영호 세 번째 세트 여명으로 떠나보시죠 온라인 한의석 나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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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명입니다 일곱시에 한의석의 태란입니다 자 1대1상을 만들어줬구요 두번째 경기는 확실한 전략으로 초반부터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영호는 열한시입니다 한시입니다 어우 현장에서는 정말 떠나가라 할 정도의 박영호 선수의 응원 함성이 울리고 있는데요 원래 그 저그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유독 더 그런게 있어요 막 벙커링이나거나 이런거에 선수가 지면은 더욱 같이 막 분노하면서 막 제발 3세트에 정의 구현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한마음 되서 응원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3병형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판단도 좋았고 네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되는지 이런 그 확실한 그 방법들이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박영호 선수도 여명이라서 러쉬거리가 머니까 마음같아서 앞마당 먼저 가져가고 싶긴 한데 정말 앞서 말씀해주신것처럼 건물질 때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몰래 건물을 못해요 아니 그 빠른 부하장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정도로 압박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무난하게 하면 자신이 유리한거 뻔히 아니까 일단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건데 오히려 반대로 한이석 선수가 빠른 트리플 1세트와 마찬가지로 가져가면서 최대한 최적화 싸움 들어간다면 한번쯤은 해볼만 하겠죠 네 안전하게 출발하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자 한이석은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이 네 정석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요 일드는 어비셜 리프와 동일하죠 성가스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해병 찍어주고 있구요 네 다시 한번 대군주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이 맵은 대군주를 숨길만한 너무 좋은 자리가 일단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 네 그래서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동중인 대군주가 요격당할 일은 잘 없긴 해요 네 앞마당 이어가고 있는 한이석이구요 그리고 테란의 사실을 찍지 않는 빌드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 저그가 뭐하는지 모른다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답답하거든요 테란도 그래서 올인은 일단 못 막는 빌드인건 맞는데 최근 메타가 저그들이 일찌감치 뭐 링링 올인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음 오 네 언덕으로 바로 도망가야죠 네 노려봅니다 빠르게 반응하면 아슬아슬하게 살 정도의 위치에 딱 가져다 놨네요 그쵸 네 뭐 홀드만 눌러놓지 않는다면 어 그쵸 그쵸 네네 여기서 살짝 심리전을 건게 아까는 투해병 이후에 군수공장이 빨랐잖아요 이번엔 투 병형에서 빠른 자극제 투오류선 빌드입니다 네 아무래도 박영호 선수가 저 투해병 보고 아 너 똑같이 군수공장 올릴거구나 라고 예상을 잘못했다가는 뭐 오히려 자극제 빌드 굉장히 고전 빌드이긴 합니다만 그 빌드에 무너질 수 있는 거겠죠 음 음 같은 듯 살짝 다른 패턴이에요 그쵸 이 한이석 선수가 판짝이를 은근히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음 그게 티가 나는게 1경기에서 대군주를 한번 잡아 놓으니까 2세트에 대군주가 깊이 못 들어가서 전진병형을 엄청 늦게 봤잖아요 그리고 저 이의료선 빌드도 원래 대군주가 찔러서 봐버리면은 저그들이 맞춤 대응을 요즘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대군주가 진짜 들어오기 싫게 들어올 수 없게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네 안 들키는 상태에서 꺼내드는 이런 판짝이 참 좋네요 이 선수가 네 와 근데 박용호 선수도 트리플 안 먹고 기난가피를 먼저 눌렀어요 음 자꾸 안 보여줄라 그러니까 네 이런 선택이 되게 흔치 않아요 저그도 그렇습니다 보통 트리플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난가피를 눌러주면서 테란이 뭐하는지 보고싶을 맘도 한데 네 지금은 트리플을 최대한 늦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뭐하는지 보고만다 뭔가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있구요 그리고 보고하면 난 다 이겨 그렇죠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네 많이 접어주고 한다는게 좀 강하긴 하네요 느낌상은 자 일단 들어가는데 해병을 맞이하고 있구요 네 어 체력이 아슬아슬 아이고 아 이거 아 기난가피 한 것 치고 본 게 없는데요 물론 이제 군수공장이랑 반응로 스왑하면 병영이랑 해병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봐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난가피하면은 대군주 안 잡히는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사실 네 병영 바로 밑에 군수공장을 붙여 지어요 보통은 네 네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만 봐도 음 이거는 이 의료선 빌드다 라고 눈치채야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눈치를 박영호가 쳐야되겠구요 눈치를 채려면 진화장을 빨리 올리는게 일단 제일 좋긴 하거든요 진화장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늦은 빌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투까스는 빨리 올리긴 했는데 추가적인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완벽한 대처는 지금 아니구요 네 여왕을 많이 찍는건 어느정도 의료선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진화장이 올라가긴 하네요 이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못 봤지만 확실히 알고 있다 라고 해서 그래 볼 수 있겠죠 음 대군조의 종중시야로 커버할 수 없는 곳에 여왕을 다 모아놨습니다 음 의료선 오는거 알고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오는 위험지역 아니겠습니까 아우 이거 저걸림으로 딱 확인을 했구요 네 저 정도 여왕 숫자면 의료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뭐 기본적으로 의료선은 타겟팅이 아유아유 이렇게 네 아 이러면 못 들어가요 네 네 맞고 시작하는 거라서 득점을 할 수가 없고 이후 유타를 노려봐야겠죠 사이클론을 동반한 추가 푸시 네 네 뭐 심지어 지금은 점막종양에 만화도 많이 안쓰고 수열도 여차하면 쓸 수 있다고 좀 모아놨어요 음 그래서 저그는 지금 확실히 온다 라고 믿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비가 좋고 지금 1,1업이 먼저 눌렸습니다 박영우 게다가 테란의 이런식의 사이클론 푸시도 여러가지로 정형화된 패턴이다 보니까 박영우 선수도 방심하지 않고 바로 맹독충중증 올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테란의 트리플이 빠른거 아니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을 했구요 탄탄합니다 박영우 초반 음 자 사이클론 판대아가 대동해서 들어왔구요 그래도 보통은 테란이 이득을 보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론 그래요 사이클론이 은근 몇집이 되요 어 사우류 선 타이밍 와 맹독충 딱 전 타이밍에 잘 찔렀습니다 여왕 여왕 잡히구요 어 사이클론의 탱킹이 네 엄청 잘됐어요 그렇습니다 저글링을 다 받아줬죠 네 여왕도 많이 잡혔구요 어 이거 난리 났는데요 저글링 진짜 얼마 안되고 맹독충 이제 두개인데 이것도 안나와요 와 아라도 뚫려요 박영우 뚫렸는데요 야 와 쭉쭉 올라가고 있는 한이성 아직도 사이클론 살아있습니다 네 알았는데 알아도 못막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자 저글링 달려들긴 하지만은 해명수가 더 많구요 21킬 25킬 쭉쭉 다 잡히고 있는 침대 이제 패승승 하이석이 드디어 SS에 첫승을 거둡니다 이건 아무래도 러시를 들어갈 때 사이클론이 제일 전진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광영호 선수 입장에서 맹독충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테란이 기세 좋게 돌아와서 뺄 시간이 없었구요 사이클론의 탱킹은 생각보다 진짜 섭니다 저글링이 포위를 하려고 둘러치려는 형태를 갖췄지만 이미 사이클론이 전방 배치가 되어있었고 저글링이 많이 딜로스가 나면서 또 DPS는 워낙에 센 유닛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박영호의 생각 이상으로 테란이 화력이 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박영호 선수의 마인드는 앞서 고인기 해설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약간 접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보면 안진다 정차를 위해 투자를 하고 확장을 늦추고 상대방의 의도만 알면은 운영까지만 가면 절대 안진다라는 마인드로 여러군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최적화된 타이밍을 맞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거나 타이밍이 약간 안 나온다거나 이런 악수로 작용을 하게 된거죠 결과로 인해입니다만 네 조금만 주저했다면 맹동충이 나오면서 얼추 막히고 박영호의 타이밍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정말 칼타맹에 들어왔고 어 이걸 한희석 선수가 따내면서 패 승승 드디어 SS의 프리미어 첫승을 한희석 선수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정말 그 중하이큰 순위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자 두번째 경기는 한희석 선수가 2대1로 따냈구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번째 경기죠 한지원 조지원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lt anche에 10시 타이밍에 1등입니다 두개의 시골 선수의 손수의 선수의 4기 9